형이랑 스키장을 같이 갔어 곤돌라라고 하나요? 그걸 타기 전에 방귀를 끼고 다 배출을 하고 나이 멋있게 끼고 곤돌라에 타서 앉았는데 스키북 자체가 방수가 잘 되잖아 여학생 둘이 같이 타서 먹읍고 있었던 거야 방수가 되다 보니까 아래로도 못 나가고 위로 아 너무 싫어 의자에 앉으니까 위로 확 올라온 거야 근데 장원기 형이 아 이끈아 이씨 무슨 냄새냐 해야 되네 형 좋아해요 탔는데 곤돌라에서 걸음냄새가 다 안 빠지잖아 나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앞에 두 년 중에 한 명 그래서 말로 조지고 싶었던 거야 너 혼나더라고 설마 모른 여자애들이 있는데 이끈이가 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내가 업적 구사리 좀 줬거든 똥을 쳐 먹었나 곤돌라면서 매너 없이 누가 방으로 끼고 내린 거야 타서 낀 거야 진짜 입으로 이렇게 사람을 혼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동안 내가 계속 끙실한 거였지 카스라이팅 신작 가스네 신작 가스네 진짜 꼭 내 웃음이 안을 것 같아 usando 리액션 tree 갓 작년 러시아 Нή 차